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인 3급 오픽 과정의 헤일리입니다. 직장인 오픽인데요. 3급 I am 1, 2를 공략하는 강의에요. 오늘은 첫 시간 바로 오리엔테이션인데 마케팅, 무역, 유통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I am 1, 2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3급이 뭔지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다 알아요. 우리 초보, 오픽 초보분들 오늘 그게 바로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는 이유가 되겠어요. 자 일단 오픽이 무슨 테스트인지 약자를 볼까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그리고 Computer라는 부제가 들어가 있는 시험인데요. Oral Proficiency라고 하면 구두로 말하는 그런 유창성을 말해요. 그걸 인터뷰로 본다라는 거고 그 인터뷰는 컴퓨터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컴퓨터 없이도 OP라는 시험도 따로 존재해요. 면대면 인터뷰. 그래서 인터뷰 형식이고요. 개인 맞춤형 외국어 말하기 시험. 이렇게 써있는데요. 개인 맞춤형이라는 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오픽에서. 왜냐하면 오픽은요. 각자 응시자들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오픽 특징입니다. 먼저 설문조사. Background Survey.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Self Assessment. 내가 스스로 난이도를 assess. 평가해서 나는 중급이야. 나는 초급이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변수들이 맞물려서 각자마다 다 다른 문제. Topics. 문제 개수도 다르고요. 이런 게 바로 오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자세하게 볼게요. 뭘 물어보는지. 일단 여러분이 신분이 뭔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등등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거주 형태라든지. 누구랑 사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 취미가 뭔지. 이런 것도 물어봐요. 왜냐하면 물어볼 인터뷰를 하려면. 자기소개서처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미 주제를 반드시 12가지 이상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11개 선택하면 안 돼요. 취미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나요. 이거를 선택해서 우리는 준비를 같이 12개를 해나갈 거예요. 우리 강의 12개가 정해져 있고요. 이것들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많으면 3개까지 우리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어쨌든 하나는 나오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 백강설베이의 화면인데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보시면 이 화면을 바로 정말로 보시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1번, 2번, 3번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더라도 신분 그리고 거주지에 대해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거주지. 뭐 어디서 종사하고 계시냐는 등. 지금 학생이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산다, 누구랑 산다. 예를 들어 내가 가족이랑 산다를 클릭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룸메이트 없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룸메이트에 관한 질문을 갑자기 할 리가 없다라는 거, 그죠? 나에게 맞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취미, 여가, 그리고 운동, 휴가 이런 어떤 비슷하죠? 다 비슷한 이 여가 쪽에 관련해서 12개를 이때부터 선택해야 돼요. 12개를 지금부터 무조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 잘 보면은 영화 보기도 있고요. 스포츠 관람 또는 당구 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당구 여러분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에도 룰을 설명하기 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취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어로 어떤 것들을 유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음악 감상, 뭐 글쓰기, 여행 관련 잡지나 블로그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야구도요 있고요. 축구, 미식축구 저런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조깅이랑 걷기 이런 거 있거든요. 운동 쪽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조깅 걷기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행 쪽도 보면은 국내 출장 아니면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등이 있어요. 이거 다 포함해서 12개를 딱 맞춰서 선택을 해야지. 또 13개 선택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12개를 맞춰서 선택을 할게요. 오케이. 이번엔 두 번째 특징 자가 난이도 한번 볼게요. 6가지 답변 샘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나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들어볼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여기 앞에 123456이란 번호는 없지만 아래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이 3, 4번째 있죠? 3, 4번째, 3, 4단계 쪽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난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째, 3번째 거 아니면 4번째 거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등급 체계 먼저 볼게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I am one, two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Advanced, Intermediate, Novice 무슨 뜻이요? 고급, 중급, 초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고급만 제외하고 중급이랑 초급 쪽에 보면은 High, mid, low, high, mid, low가 있습니다. 중급 중에서도 조금 고급이 있고 중급 중에서도 중급 그리고 중급 중에서도 약간 초급이 있는 건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Intermediate, mid에서 원, two예요. 3은 이거는 얘랑 가까워요. 얘랑 좀 가깝고 우리는 또 이렇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배려가 있습니다. Sorry? 오케이. 자 그리고 Advanced 보면은요. Low밖에 없잖아요. High, mid는 아까 그 컴퓨터 없이 면대면, OP 시험에 가 있으니까요. 가장 최고가 Advanced, Low 이런 거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중급 중에서도 중급 그리고 원, 투 이런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자 이 OPIC 실제 시험 화면인데요. 여러분은 40분 동안, 실제 시험은 4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 동안 이 그림을 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40분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1번 포인트부터 볼까요? 문항수는 총 15개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난이도 3, 4를 선택하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렇게 주황색으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볼게요. Replay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요. LC로 나오거든요. LC로 나오는데 컴퓨터로 인터뷰 보니까 근데 그 LC를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다는 거 대신 5초 안에 클릭을 딱 해줘야 되고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다시 한 번 들어서 준비 시간을 좀 벌어놓는 게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을 시작할 때 Recording 버튼이 뜰 거예요. 이렇게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녹음 중이란 뜻이겠죠? 내 답변이 녹음이 알아서 됩니다. 알아서 막 되고 있는데 내가 신나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얘네가 Time for a next question 그러면서 갑자기 깜빡깜빡 왜 시상식에서 막 피디들이 막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가끔씩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왔다 해서 바로 어 어떻게 큰일다. 바로 뭐 next 버튼 누르는 건 아니어도 돼요. 말을 정리하고 어쨌든 조금 내가 너무 길었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총 1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40분 동안 알아서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next 누르고 오케이 이쯤 된 것 같아. next next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30분 안에 끝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8분, 7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픽입니다. 개인 맞춤형 오케이. 그리고 이 여자는요. 우리에게 면접을 보는 우리를 면접 보는 이 에이바라는 여자예요. 이 에이바가 모든 질문을 뻥끗뻥끗 입을 움직이면서 하게 될 거고요. 아주 친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제부터 오케이. 이번에는요. 오픽 특징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강의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픽 특징 더 볼게요. 우리 강의는 말을 했으면 지렸듯이 I am want to입니다. 난이도는 3, 4단계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에 맞춤특화라는 게 뭐냐면 난이도마다 다 문제가 사실 달라서요. 이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은 문제 1번은 무조건 자기소개예요. 오픽에서는 question 1번은 100% 나옵니다. 유일한 100%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콤보로 문제가 구성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원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회사 문제가 3개 연달아 나옵니다. 뭐 회사에 대해서 말해봐. 아니면 너네 회사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해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봐. 등등 회사, 회사, 회사 이렇게 3개가 연달아 나오고 영화 관람도 만약에 걸린다면 영화 관람은 3개가 나오는 거 연달아서 이렇게 콤보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7번 문제까지 끝났잖아요. 나는 알 수 있습니다. 7에 이렇게 아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난이도를 재조정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안 하셔도 돼요. 3, 4단계 선택했을 때 3으로 그냥 갈 거면 3, 3 4로 가도 4 그 다음에 또 4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요. 갑자기 호텔이라는 돌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돌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호텔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호텔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 다시 놀러간다고 하는지도 아는데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죠. 호텔에 대해서 말해봐. 한국의 호텔 어때? 아니면 뭐 호텔에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 있어? 뭐 어려운 경험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호텔이란 주제가 불쑥 등장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호텔이라는 거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가 끝인데 무조건 이거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로우플레이에요. 로우플레이 역할극 예를 들어 영화표를 예매해봐라든지 이런 식으로 로우플레이 세 문제가 연달아 나오고요. 마지막 두 문제도 로우플레이긴 한데 면접관 로우플레이 좀 특이하죠? 얘는 이 콤보예요.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콤보 문제 오픽은 늘 콤보거든요. 면접관 로우플레이는 뭐냐면 거주지라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물어봐. 내 거주지 아까 그 에이바라는 여자 있죠? 내 거주지에 대해서 물어봐. 내가 산 동네에 대해서 물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면접관인데 면접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는 그런 식의 로우플레이 문제가 마지막에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O는요.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흐름만 보시면 돼요. 음 오케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거구나 정도만 느끼시면 되지 일일이 다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강의 특징 두 번째 볼게요.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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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난이도 I am one two에 맞게 공략을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빈출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다룰 건데요. 설문 주제를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뭐 이렇게 12가지 선택했던 거였죠. 취미 주제. 거기서는 음악 감상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걸 가장 많이 선택도 했겠죠. 그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244회나 나왔는데 이게 가장 최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음악 감상을 선택을 할 거고요. 왠지 걸릴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돌발도 아까 호텔 봤잖아요. 근데 어학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학원 우리 같이 준비를 안 할 수 없다라는 점. 오케이. 그리고 로우 플레이에는 3콤보와 2콤보가 있어요. 3콤보는 MP3 플레이어. 음악 기기를 가지고 뭐 역할극 저당에서 MP3 플레이어에 대해서 물어봐라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특정한 상황을 주고 로우 플레이 시키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 콤보는 뭐라 그랬죠? 면접관한테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시키는 거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떤 여행 좋아하는지 이런 게 간단한 거예요. 이건 조금 더 간단해요. 얘는 여행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안 다룰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다뤄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20강 커리큘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생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아니거든요. 직장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설문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한테 가장 많이 나왔던 오픽 문제들만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 학생 상관없이 아까 예를 들면 어학원 같은 거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신부 상관없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최근 2년간 최다 출제 문제들만 다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20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지금 OT 그죠? 그 다음에 이따가 2강도 우리가 콤보 유형 조금 더 볼 거예요. 1, 2강은 소개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회사 학교가 아니고 회사 상사 그리고 이제 취미 주제 쭉 있어요. 영화 관람, 걷기 이런 것들 술집, 카페 우리 직장인 분들이 정말 익숙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리고 또 로우포에이에서 면접관도 회사라는 주제로 직장인에 딱 맞출 거예요. 여행도 이건 빈출 최다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새 상품과 고객이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준비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직장인 관련한 것들 조금 어려운 것들 우리가 같이 20강을 통해서 다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설문 주제를 여러분들이 시험 때 선택을 하셔야지 되겠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오픽 출제 문제를 이제 좀 자세하게 대답할 시간인데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살짝 보셨겠지만 15가지 문제가 나와요. 총 15가지 변함 없습니다. 얘네들을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question은 무조건 자기소개라고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는 없어요. 100% 없고 확률이 높은 것들이죠. 신분 또는 거주지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취미 주제에서도 얘도 한 개는 100% 나오긴 하네요. 한 개는 100% 나오고 세 가지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취미 주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자세하게 우리 강의 진행하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돌발 문제 아까 뭐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고 롤플레이 문제 이거에서만 탁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기소개 멘트는 이래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말해주세요. 아까 그 그림 있죠. 여자 그림. Ava 면접관이 벙크벙크벙 하면서 이렇게 LC로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멘트가 좀 달라지더라도 무조건 자기소개입니다. 1번은 두 번째부터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올지 말지는 근데 만약 직장인이 걸렸을 경우에요. 걸렸을 경우에는 세 문제 내내 직장인입니다. 조금 키워드만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먼저 여러분의 컴페니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그냥 좀 말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는 갑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최근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 어떤 과제라든지 그런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에서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건 최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처음 프로젝트 맨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나 과거시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LC로 딛는 거죠. 그리고 문제 길이가 이 정도니까요. 제가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길이가 좀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서 제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오케이. So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미 주제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걸렸을 경우에요.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걸렸다면 맨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at types of movies 어떤 movies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영화를 볼 때요. Before and after going to the movie 영화를 보기 전후에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보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역시 The last movie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 과거 시제로 넘어가며 이런 구조에요. 항상 항상 과거 시제 마지막에는 늘 과거 시제 오케이 이번엔 돌발 명절 명절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holidays에 대해서 말해봐요. 여러분의 나라에 있는 holidays 두 번째는 pick one 하나만 골라서 그 activities 말해봐요. 추석이면 추석 설날이면 설날 activities 하나만 말해주세요. activity만 그리고 나서는 childhood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가장 memorable 기억에 남는 holiday 무조건 또 과거죠. 이런 패턴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다 에이바가 말할 거예요. 여자 목소리로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로우플레이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로우플레이 3콤보랑 2콤보 이렇게 딱 두 개만 남았는데 3콤보는 공연 보기가 걸렸다면 어떨까요? 3콤보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call a ticket office 공연을 봐야 되니까 ticket office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보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갑자기 여러분이 아프다 라고 했어요. you are ill you are sick 그러니까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call your friend 그 다음에 취소를 시키는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식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have you ever had tickets for a performance or other events but you couldn't go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로우플레이 했던 이 두 가지 문제에 관련한 실제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한 로우플레이 유형은 우리가 곧 바로 다음 이 강에서 보긴 할 거고요. 이거는요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ticket office 전화했잖아요. 근데 로우플레이 이 콘보는요 면접관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영화보기 만약 걸렸다면 맨 처음에는 what kinds of movies 어떤 영화 좋아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가 이제 면접관 로우플레이의 핵심입니다. I also like seeing movies 나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요. Ask me 나한테 물어봐요. 세네 가지 질문 그러니까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내가 영화를 누구랑 보러 가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에이브한테 직접 물어보는 유형이고요. 이거는 100% 나와요. 오케이 항상 픽스되어 있습니다. 자 오케이 마지막 시간엔 마지막 강의 끝나고 제가 항상 오픽 꿀팁 시간을 가질 거예요. 헤일리 오픽 꿀팁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 이게 오늘의 첫 꿀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자가 난이도 있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세네 번째 거를 선택을 하기로 했었어요. 3을 선택할지 4를 선택할지는 그건 큰 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레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계입니다. 직장인 그리고 대학생분을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어요.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국내 최대 오픽 카페 그리고 6개 어학원 그리고 계열사 출강 나갔을 때 삼성 계열사 출강 나갔을 때 요 3천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난이도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를 봤는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성적 분석 결과는요. 난이도 3, 4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I am 2 그 다음에 I am 2가 뭐냐면 intermediate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두 번째 거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겁니다. I am 1도 있고요. I am 1도 있고요. I am 1에서 조금 낮은 거 low예요. anyway I am 1 그리고 I am 2 오케이 근데 난이도 5, 6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I am 2 I am 1 I am 2 I am 1 이런 것들을 합치면 55%나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무난하게 받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걸 선택해야지 얘를 선택해야지 이런 걸 무난하게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죠. 문제 난이도가 5, 6 선택하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I am 3 I am 3 고급이에요. 이거 고급이거든요. 이런 걸 받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선택한다면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드릴 필요 없고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 1강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하면 되구나. 일단 이거라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앞으로 아까 봤던 그 커리큘럼 있죠? 저랑 같이 하나하나 토픽들을 열심히 달아보면서 완강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2강에서 뵐게요. Good luck and see you next time. Bye